정봉 정봉이라니 맛있는 돌솥 대육 비빔밥을 먹어야겠다 고추장과 제육이 적당하게 비벼졌어요 진짜 맛있네요 계란 하나만 풀어먹어도 맛있다고요? 달걀이 있는데? 날달걀 풀어먹어도 맛있나요? 잠깐만요 오늘 만들었네요 저는 사람이 자를텐데 이렇게 만든 탕후라 Brady vomited marina 와 함께 만들었네요 잘 만들어져요 그래도 COVID-19 하니까 돈이 많아 좋아 물을 넣고 탕후라이 기름휴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노래 합시다 왜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날달걀이 들어가서 조금은 느끼했었는데 거기에 무 말린이와 김치를 섞어먹은 정말 맛있네요 할아버지께는 말씀하셨지 부족함이 있으면 더하라고 아스테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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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